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팬텀 아 나 뭐하냐 스택 다 쌓아놓고 쉽지 않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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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었나? 어 어 어 살았다 어 어 어 어 뭐 하자 아 이거 홈터스 쓰자마자 어 뭐지 오래걸리는 부담사들기 어 왜 절로 안들어가니 헤헤헤 어 아 이겨야돼 잠시만 아 잘 나왔어요 소울 조각 2개 아 이것으로 팬텀 수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스